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에게도 다 보일 것이다. 참 여론조사라는 것이 국민을 쇠뇌시키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홍준표 윤석열 지지율 동률 문 민주당 이재명 트리플 하락 4개 조사회사 공동 여론조사 조선일보에 11월 4일자 아주 크게 다룬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4개 여론조사회사가 매주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문화일보 등도 또 그리고 여타 신문에서도 이를 크게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단 한 개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더 신뢰성이 있을까요? 기사 하단에 독자 여론조사에는 정권교체에 대한 아주 기대감이 크고 또 현재 집권 세력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의견들이 대부분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공병호 tbs도 다룬 적이 있지만 지금부터 일주일 전인 10월 29일날 우회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비슷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은 정반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여론조사는 10월 29일에 기사화 돼서 많은 언론들이 다뤘습니다. 각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가운데 연합뉴스는 이런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사자 가상대결 여론조사에 이재명이 홍준표와 윤석열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앞서기 시작했다는 그 여론조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들 가운데 60%, 70% 정도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관한 특검을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모두 앞설 수 있는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도대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기에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결론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이제는 어항 속에 마치 물고기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지금 재검표장에서 대법관들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한국에서 평균적인 그런 직업윤리 수준이 어떤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덮는 쪽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또한 한국에서 평균적인 그런 직업윤리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에 추락해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라고 해서 더하면 더했지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로서 지켜야 될 직업윤리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3구 대선까지 그야말로 여론조사기관들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갖고 놀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을 박빙 성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정해진 결론을 놓고 연막을 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놀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언론들도 그렇습니다. 언론들과 여론조사기관들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민들은 진짜 여론의 실상과 전혀 동떨어진 모종의 세력들이 만드는 그런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박빙 어쩌고 아슬아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박빙으로 이모 씨가 승리한다. 이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이끌어갈 가능성에 저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화들짝 놀라서 몸저 눕지 않도록 이미 서서히 세뇌공작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분들의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도 선거지만 여론도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만들어내는 꿈들이 죄다 저쪽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항 속의 금붕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튀어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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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